저희 라이트를 두 개를 켜주세요. 핀, 사이드 말씀하시는 거죠? 의자 하나씩 핀을 의자 하나씩 잡아주세요. 시작할 때 양옆으로 핀 들어갈게요. 권이 형 반대쪽 너 어제 김희동 갔냐? 진짜 이쁘더라 진짜 이쁘더라구요? 10분, 10분 아, 가슴을 몰랐구나 완전 슬슬하지 않냐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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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거 뭐냐? 왜, 여기 왜 이렇게 덜질 많아? 어디? 저거 죽으냐? 아크 아프리카 그거 아프리카 여신 2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 어 생겨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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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일어나라 임려 있으시다 뭐야? 어? 아니 그런데 우리 오늘 여기 왜 불렀을까? 내가 이번 여름에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완전 섹시하고 콜라병 몸에다가 뜨거운 몸에 대해 뭐야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 다음에 저희 조명 야 오늘 왜 이렇게 덥냐 그럼 좀 벗어 최선을 다인데 야 너 뭐하냐 어떡해 여기 연예인 있어 최고님? 최고님 넌 딱 맞아 차야 이거 왜 야 나 버블티아야 뭐 버블티아 몰라? 몰라 쏘리 아 야 너 근데 소문을 듣자니까 누구 만났다며? 아 재니 완전 멋있지 잘했거든 마리아 아버님 완전 사랑스러워 야 개똥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우 저 소리가 듣고싶어? 듣고싶어 마리아 아우 여러분들 듣고싶니? 어 오 그때 틀어주시면 돼요 아 아 아 알겠습니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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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ll me more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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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여러분. 어떻게 할까요? 그쵸. 벤치를 빼주실 분이 계신가요? 네. 그러면 아프리카는 이런 샷입니다. 그럼요. 우리 재미있게 놀자. let's go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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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